안녕하세요. 저는 토아 한국어 강사 유혜린입니다. 저는 토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친지는 1년밖에 안됐지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친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.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, 대학원, 그리고 한국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학생들이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거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.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한국 관련된 문화, 아니면 패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. 제가 제 교수님은 한국의 원화, 한국의 패션, 한국의 학습, 한국의 학습, 통화의 장점입니다. 한국 선생님들이 중국어와 한국어,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토아로 오세요. 감사합니다.